2.2km 다 왔나요? 2.2km 다 왔나요? 2.2km 두번째 맛있는 집 다 찐떡인데? 양쪽에 다 찐떡인데 스트리카 에어컨 팀이요 에어컨 팀이요? 이쪽 방으로 가시면 돼요 선생님 이쪽으로 쭉 가시면 있어요 있어요 이게 여기 사투리인가 보다 그쵸? 이쪽으로 앉으시면 돼요 기틀째인데 아주 우리 오늘 많이 배우고 즐거운 시간 갈때 오늘 수고했으니까 오늘 하루 한잔하면서 쌓인 피로를 확 풉시다 안동 보드카 스팀 치킨 스팀 치킨 찜다 고추 넣어서 찜다 베리 빅 베리 빅 베리 빅 안동 안동 소주 안동 찜닭 콤보 콤보 맛있게 먹으러 가겠습니다 음 맛있어요? 응 굿 굿 집에 막걸리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막걸리 사왔어요 지금 기분 좋게 우리 차로 먹겠습니다 오늘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다락 오늘 들어 설계인 셔큰 남의 일천도 건강하게 건강하고 즐겁게 합시다 네 가만히 봐서 자 오랜만에 아 아 즐겁습니다 안동 팍 호텔이네요 안동 안동에 아 팍 호텔에 왔습니다 와 굉장히 셀머신 타고 옛날으로 돌아온 느낌이네요 아 어떻게 고풍스러우니